종룡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돌이 오빠 천만입니다. 벌써 장은 흘러가는데 지금 장이 완전히 아주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2% 이상 빠지고 있어요. 코스피가 2734 가리키고 있네요. 개인들이 3,117억 매수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3,246억 기관이 한 121억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현재 보니까 902를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까딱까딱해요. 900선을 현재 보니까 개미들이 지금 80억 정도밖에 안 사네요. 외국인이 339억 지금 풀매도 때리고 있어요. 하여튼 코스피, 코스닥 완전 쌍코피 터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피 종목들 상위 종목들 한번 볼까요? 현재 삼성전자는 74,000원 1.4% 빠지고 있고 다 빠지고 있네요. 하이닉스 보압 우선주 67,200원 1.47%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 1.5% 하락하고 있고 삼바 2.7, SDI 3.6%, LG왁 5.5, 현대자 2%, 카카오 1.4, 기아 2.2, KB금융 4.4 이렇게 쭉쭉 빠지고 있어요. 너무 안에 빠지고 있습니다. 큰일입니다. 이렇게 빠졌다가는 아휴 참 뭔가 좀 한숨만 나오네. 한숨만. 도대체 낙이 없습니다. 낙이 없어.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그럼 코스닥은 어떻냐?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상위 종목들 다 빠지고 있어요. 셀티론 헬스케어 4.5% 빠지고 있고 에코프로비엠이 2% 오르고 있네요. 펄어비스 1.4% 빠지고 있고요. LNF 1.7, 카카오 계엄지 0.8%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그냥 거의 뭐 초토화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상태가 안 좋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뉴스 한번 볼까요? 뉴스는 뉴욕 증시가 극적으로 상승 마감을 했는데 오전에 주요 지수가 동반 급락하면서 시장 내 공포감이 치솟았는데 오후 들어서 폭락한 기술지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거야. 매수세 유입이 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월스트리트는 이날 반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총매는 없었어. 총매, 총매는 없는데 시장 일가계수는 과매도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강한 매수세가 유입된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고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99.13포인트 올라서 34,364.5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0.29포인트 올랐죠. 이날 그 장 시작과 동시에 하락세를 보인 다우지수가 33,150.33에 추락했는데 장 마감을 앞두고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중에 다우지수는 1000포인트 이상 움직였어. 1000포인트. 왔다리 갔다리면서. S&P도 한 0.28포센트 올라서 4410.13으로 거리를 맞췄고 나스닥은 86.1포인트 올라서 13,855.13 장을 마감했고 나스닥도 4.9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어요. 막 떡락을 하다가 4.9포인트까지 다시 상승서를 돌아서 0.6포인트까지 상승 마감을 했죠. 2008년 10월 1일 2008년 10월 1일 이후로 가장 큰 폭의 회복세를 기록을 합니다. 국채금리 하락을 했고 이날 1.763 출발을 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1.71까지 떨어졌어요. 장 막판의 상승세 보여서 1.716, 716%를 기록합니다. 하여튼 뉴욕증시는 각 극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장 초반만 해도 블랙 먼데이는 피할 수 없어 보였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에서 공포지수로 알려진 VIX죠. VIX, 변동성지수 이날 장중 37.9억까지 치솟는 거예요. 37.9억까지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 기록했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에 맞서기 위해서 조만간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펼칠 것이다. 그런 우려의 투자자들은 최근 기술주를 중심으로 주식을 투매를 합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한 종목들에 대한 매서가 유입됐고 이 결과 시장은 극적인 회복세를 보여요. 장중에 10% 이상 하락 급락했던 넷플릭스였어요. 넷플릭스 넷플릭스는 낙폭을 줄여가지고 한 2.61%까지 하락 마감을 하고 6% 이상 하락했던 테슬라, 엔비디아 각각 1.48, 0.01%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애플은 0.49%까지 하락하고 펠로톤은 행동주의 투자자 블랙일러스가 존 풀리죠. CEO를 해임하고 그리고 메사를 찾을 것을 요구했다는 소식에 9.79% 급등을 하네요. 아마존도 한 1.33% 그리고 줌도 한 3.58% 올랐고 메타도 1.82% 올랐어요. 마이크로 0.11% 알파벳도 0.34% 올랐네요. 항공주도 상승을 했습니다. 델타항공 0.13% 정도 올랐고 카지노즈도 올랐네요. 보니까 MGM 2.27% 상승을 했네요. 일단 공포지스 공포지스 그 VIX는 5장 들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 전날보다 3.64% 올라서 29.90 마감을 하고 일단은 그 JP Morgan의 그 최고 주식 전략가라는 사람이 최근에 그 주식장의 위험 자산 축소는 과도한 모습이다. 과매도 영역에 대한 기술적인 지표하고 약세장 전환 심리 등을 종합할 때 이번 조정은 막바지 단계에 도달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식장 회복이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고 하네요. 이제 쇼핑 리스트를 만들고 버려진 종목들을 찾아야 할 때 아니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앞으로 연준의 움직임과 비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몇 달 동안은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전자 전망을 하고 있고 또한 증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면서 그러나 변동성은 상당히 좀 크지 않겠나 그렇게 밝히는 분도 있습니다. 유가는 일단 하락하고요. 뉴욕 상업거래소 뉴욕 상업거래소 보니까 서부 텍사스나 원유 배럴당 1.06달러 내려서 84.08로 거래를 마쳤고 런던 북해상 브랜트유 0.89달러 내려서 87달러 기록 중이네요. 보니까 금가격은 상승하고 있고요. 원수당 11.60달러 올라서 1,843달러 거래를 마쳤고 달러와 강세네요. 하여튼 이렇게 흘러갑니다. 문제는 우리의 삼성전자가 너무나 조금 안 좋아요. 안 좋아. 보니까 7만 4,100원 오늘은 한 1.5% 정도는 빠지겠다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좀 팔고 있어요. 24만 9천주 기간도 조금씩 팔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또 보니까 JP애들은 좀 삽니다. 47만주 골드만 15만 UBS 10만주는 이렇게 매수를 하는데 CT가 또 팔고 있네. 63만주 정도 CS 46만 CT하고 CS 애들이 거의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좀 빠지는 것 같고요. 우선주도 오늘 좀 많이 빠진다. 우선주도 오늘 1.5% 정도는 빠질 것 같아요. 6만 7천 2백원 6만 7천원까지 내려간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6만 7천원까지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10만주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다이와 다이와 15,000 JP 5,900인데 UBS 8만 8천 다이와 8천 정도 또 팔고 있네요. 보니까 UBS가 또 여기서 무선주에서 첨부를 끼얹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좀 답답해요. 지금 한 시각 보니까 하이닉스가 좀 오르고 있네. 다시 또 하이닉스에 약간 반등을 하는 것 같은데 좀 더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아닌가? 죄송합니다. 반등했다가 떨어졌다 보니까 하여튼 오늘은 거의 다 대부분 그냥 파란 물결로 갈 것 같습니다. 좀 힘들어다도 참고 지나갑시다. 이 또한 지나갈 거고 너무 많이 사지 말라고 했죠. 제가 조금씩 조금씩 해야 합니다. 많이 사고 싶으면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좀 더 더 떨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오후에 뵙도록 할게요.